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파트너십 센터에 근무하는 조범식 책임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제품 생산에 소외되는 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업 생존의 원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 생존의 원천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기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목적은 생존과 성장입니다 이런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즉 기업 생존과 성장의 원천은 바로 이익 창출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급되는 월급과 각종 복리비용 그리고 사회적 공헌비용 등은 모두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 환경은 어떻습니까? 저성장,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이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행동은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비용만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익을 창출하는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업의 목적이 생존과 성장이고 생존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원천이 이익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익 창출의 원천은 또 무엇일까요? 이익 창출의 원천은 원가와 가격과 가치입니다 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경제 가치를 말하고 가격은 제품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는 고객이 지불비용 대비 제품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말합니다 이 원가와 가격, 가치가 이익 창출의 원천이며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와 가격의 차이가 바로 기업의 이익입니다 즉 생산자의 잉여 가치인 것입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가는 낮추고 가격은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객의 요구 및 시장에 형성된 가격, 경쟁사의 가격 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지불비용 대비 제품에서 느끼는 만족도 즉 경쟁사 대비 높은 차별화된 가치를 인정받으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바로 고객 만족이고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잉여 가치이며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과 고객 만족을 부가 가치라고 하며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가는 낮추고 가격과 가치는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역할은 내가 하는 일에서 원가를 낮추는 것 즉 원가 절감입니다 앞에서 기업의 목적인 생존과 성장 및 이익 창출의 원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제한된 자원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해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창출된 이익을 바탕으로 투자도 하고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한 새로운 기업 가치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또한 개선과 혁신을 통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고 경쟁사의 우위에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해서 이익을 재창출하는 사이클을 통해 지속 경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업은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에는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자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원가의 덩어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가는 돈입니다 원가는 수치와 정량화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며 계속 발생하고 계속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는 지속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앞에서 기업은 원가의 덩어리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원가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먼저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고 이 세 개의 합을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를 더해서 총원가라고 하고 총원가에 이윤을 더한 것이 제품의 최종 판매가격입니다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재료의 로스 및 불량 방지, 경비 절감을 통한 제조원가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원가는 포엠입니다 Material, Man, Machine, Method 즉 생산의 4요소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포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엠을 원가와 비교해 보면 Material은 재료비, Man은 노무비, Machine은 경비, Method는 기타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생산의 4요소인 포엠과 원가의 4요소를 매칭시켜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원가는 지속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관리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원가 관리는 이익을 내기 위한 기본 도구로 먼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설정되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가를 효율적으로 통제 및 절감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제와 절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통제는 원가 관리의 기준점인 표준원가와 실발생원가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실발생원가를 표준원가에 가깝게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원가와 실발생원가의 차이는 주로 관리주기별 조업일수의 차이, 분량률, 설비가동률 등의 차이로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담당하시는 공정에서 분량을 제로화하는 것입니다 원가 절감은 제품의 설계 및 생산 기법의 개선을 통해 원가 수준 자체를 낮추는 것으로 기술의 개선이나 공정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부품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원가 절감으로 낮아진 원가가 다시 원가 관리 기준점인 표준원가가 되고 실발생원가를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통제와 절감의 차이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원가 절감의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출이 500억이고 원가가 490억, 그래서 이익이 10억 발생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출을 10% 늘려보고 원가를 1% 절감해 보겠습니다 매출을 10% 늘리니까 이익이 10억에서 11억으로 10% 늘어난 반면에 원가를 1% 절감하니 이익이 10억에서 15억으로 50% 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가를 1% 절감하면 매출을 10% 늘린 것 대비 5배가 이익에 공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원가 절감이 이익 창출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원가 절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가 절감의 핵심은 기존의 것을 새롭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개념적 벤치마킹, 다양한 연결 등을 통해 기존의 것을 새롭게 연결하려는 여러분의 창의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동영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례지만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원가가 절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간단하지만 정말 창의적인 개선이 아닙니까? 원가 절감의 성패는 분위기입니다 즉 회사 전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업무에서 원가와 직결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상화가 기업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원가 절감은 가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일입니다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될 것을 찾고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죠 원가 절감의 목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원가 절감이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이 작업하는 현장에도 여러 형태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의 낭비 대기의 낭비 가공 그 자체의 낭비 재고의 낭비 동작의 낭비 운반의 낭비 불량의 발생 등입니다 이런 낭비는 OS 활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OS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리입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돈입니다 필요한 것을 찾기 쉽도록 나열하는 것으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제품을 정해진 수량만큼 배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소입니다 쓰레기, 오염 등을 없애고 이상점검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청결입니다 정리, 정돈, 청소의 3S를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습관화입니다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정리와 정돈은 작업 능률과 안전을 위한 요소이고 청소와 청결은 품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작업 현장의 모든 낭비를 OS 활동을 통해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의 청소업체인 테세이의 혁신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소 완료에 배정된 시간은 단 7분입니다 테세이는 전 직원이 나는 청소 기술자라는 일의 가치를 찾음으로써 혁신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테세이의 직원들이 어떻게 청소 기술의 혁신을 이루어냈는지 보겠습니다 東京역 正確なダイヤで折り返す新幹線 次の発車までの車内メンテナンスは 시간との戦い その 미션을担うのが 彼ら彼女たち ホームにずらいと並ぶのは JR東日本の新幹線を担当する 車内清掃のプロ集団 新幹線が到着すると 皆さん車両に向かって一礼 そしてドアが開くと 降りるお客さんからゴミを受け取る 全員が降りたのを確認したら 海外からも新幹線劇場と称賛される スピード清掃がスタート 彼らに与えられた清掃時間は 東京역では7分で行っております 東北上越方面へ向かう新幹線は 到着してから再び出発するまで 基本12分 お客さんが降りるのに2分 乗るのに3分が平均なので 残りは7分 これがマックスの清掃時間となるわけ 今回入社2年目のホープ 樋口さんの動きから その7分間を拝見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では新幹線劇場スタートです 1車両を担当するのは基本1人 まずは忘れ物がないかをチェックしながら ゴミを回収 それが終わると 座席を進行方向に戻しながら 消毒液を含ませたクロスで テーブルや窓際を拭いていく その数98席 この時ブラインド上げや カバーの打ち直しなども同時に この作業完了までがおよそ5分 そこへやってきたのは副課長さん 早いだけの仕事は決して許さない チームの責任者 続いて床の掃き掃除 小さなゴミを通路へ出して 戻ってくる際に回収 残り1分少々で 汚れの目立つカバーの交換や 座席のロックの確認 並行して行う化粧台などの清掃は 担当スタッフが念入りに 最終チェックをして清掃は終了 7分間のラストは車両横に整列し 1分間の掃除 5分間の掃除 1分間の掃除 6分間の掃除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모든 업무에서 원가와 직결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상화, 즉 여러분이 끊임없는 관심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원가 절감을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이 창출되면 기업의 목적인 생존과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다 안정되고 만족한 직장생활이 보장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